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며 모세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삶 속에 모세를 가르치고 교훈했던 자는 오직 그의 장인 이드로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훈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드로는 모세의 멘토였습니다. 이드로는 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후순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미디안의 제서장으로 여와를 섬기며 미디안 광야의 한 부족의 족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칠공주에게 양떼를 맡기고 우리 간의 일을 다 시킵니다. 딸들은 거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이드로의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드로는 어느 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를 집으로 들이게 되고 대릴 사위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드로는 약 10년이 넘도록 모세의 사람 됨됨이를 살펴봤을 것입니다. 모세를 처음 본 장녀시보라는 글을 보고 애굽 남자라고 아버지 이드로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쳤을 때 애굽 복장을 했고 애굽 사람의 말투를 사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정체를 이드로에게 밝혔을까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드로의 성품상 모세 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된 후에 모세를 대릴 사위로 들였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히브리노의 후손이며 그가 애굽에서 도망쳐온 도비자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위험한 사람을 사위로 들인 것은 10여 년 기간 동안 모세의 성품과 성실함과 인품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명한 사람은 고명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무리 혈혈단신 고아처럼 미디안 땅에 도망자로 흘러나와 남의 집 목동놀롯을 해도 40년간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무예 그리고 그의 성품은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를 사위로 맞아 그의 모든 재산인 양떼들을 돌보도록 맡겼던 것입니다. 모세의 몽악선생 이드로 모세는 호랩산에서 여와의 사명을 받고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가겠다고 하자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으로 모세를 보냅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은 모세를 믿고 충분히 동의하고 건강과 형통을 기원하는 인삿말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서 보통 사람과 다른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드로 그 이름의 뜻은 His Excellence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이드로의 다른 이름은 루엘, Friend of God, 하나님의 보시라는 뜻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보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야구부서 2장 23절 말씀에 이에 성경의 이름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 있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보시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늘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늘 교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아브라함의 서자 계열이었지만 신실하고 고명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적자인 이삭의 계열에만 신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방의 의인 욕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경건한 여화신앙을 가지고 있고 역시 고명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드로 즉 루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충분히 모세의 신실함과 여화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게시로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40년간 황량한 벌판과 뜨거운 도이와 수많은 양들과 함께 연단을 받았지만 이드로의 인품과 신앙을 말없이 곁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화를 호랩산에서 만나기 전에 모세는 이드로를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았고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여화를 만났을 때 애국에서 고통당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 노예들을 보러 가겠다고 했을 때 이드로는 여화의 믿음으로 그에게 평안을 빌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죽으러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드로는 그의 사랑하는 맞달 시뽀라와 두 외손자들과 믿고 의지했던 사위 모세를 기꺼이 평안함과 축복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번제의 모범을 보인 이드로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사히 광야로 탈출했다는 소문을 듣고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의 장막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딸과 손자들을 모세에게 인계해주고 모세를 통해 여화의 행하심을 듣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신 여화를 찬양합니다. 그의 찬양은 입으로만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믿음의 칭표인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여화께 드림으로 모세에게 믿음의 살아있는 표본을 제시합니다. 이드로는 조장들에게서 이어받은 아브라함 신앙을 실제로 모세를 통해 행하신 여화의 역사를 듣고 큰 기쁨과 감탄과 경이함으로 모든 신보다 더 크신 여화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여화의 능력을 듣고 최초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화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지만 이드로는 모세의 말만 듣고도 여화를 믿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멘토가 되어준 장인 이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는 것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등 관리 제도를 세울 것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드로가 말한 관리 제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담대하고 정의를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멀리하고 덕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아첨하지 않고 위선 떠는 것을 싫어하고 뻔뻔함을 아는 자입니다. 또한 마음과 삶을 통해 여화를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인품과 신앙을 잘 알기 때문에 장인의 조언을 잘 새겨듣고 그 주권대로 관리를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큰 일은 모세가 담당하고 작은 일들은 관리들에게 맡기라고 이드로는 권고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은 지도자인 모세가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나 사사로운 일들은 다 관리들에게 맡겨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라는 사실을 이드로는 말했습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작은 일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혼자 다 하려든다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고 또 너무 피곤해서 지쳐 쉽게 포기하고 정사를 그르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모세는 관리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판결의 원리, 원칙은 모세가 받은 여화의 윤례와 법도 즉 여화의 계명과 교훈인데 나중에 십계명과 모세의 오경이 됩니다. 디모대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여화께 받은 계명과 모든 명령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오경이었습니다. 추리국기 18장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그의 장인을 배웅하고 이드로는 미디안으로 떠났습니다. 루엘의 아들 호밥 민수기 10장 29절 30절에 보면 갑자기 루엘의 아들 모세의 천함인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시뽀라와 두 손자들을 데리고 시내 광야에 진치고 있는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의 천함인 호밥도 같이 왔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호밥이 모세와 함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드로는 아들을 남겨두고 미디안으로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은 모세가 십여 명을 받고 성막을 다 완성한 후에 시내산을 떠날 때 즉 최대구 판지 2년 2개월 20일에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4개의 진영과 성막을 맨 내외인들이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드로의 아들 호밥은 모세와 함께 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진영이 떠날 때 호밥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호밥은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호밥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왁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는 천하민 호밥에게 광야에 눈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왜 호밥에게 광야에 눈이 되어달라고 했을까요? 여왁께서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창인 이두로를 의지했으며 천하민 호밥을 의지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그리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호밥에 대한 이름이 모세의 여정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호밥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미디안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두로도 호밥도 그리고 그의 아내 시뽀라도 의지하지 않고 혈연을 모두 끊고 오직 여와만 바라보며 혼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명한 이두로와 호밥을 모세의 동역자로 붙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 아보람의 적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